어제 긴박하게 열린 깜짝 남북정상회담, 그 회담장에 앉은 두 정상 옆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이렇게 양측에서 두 사람만 배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남북한의 소통을 과연 누가 하는지를 서훈 김영철 라인이 가동되면서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측에선 임종석 비서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북측에선 김여정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은 서훈 원장과 김영철 부장 두 명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 산파 역할을 했던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 주역입니다. 1차에 이어 2차 회담때도 배석했다는 점은 남북대화의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미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서훈 김영철 라인이 즉시 가동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북전문가인 서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북한과 지속적인 물밑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4월 회담을 앞두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대북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영철 부장은 대남 업무를 총괄하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카운터 파트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북정상회담 재개 과정에서 서훈 김영철 폼페이오 라인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